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란한 아침의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떠올라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후 다음 때의 인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양식은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암이니라 하시다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후에 다음 때의 인물은 이삭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이죠 첫째로 횃불 언약의 약속을 보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담배색 엘리에세를 상속자로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몸에서 날짜는 이삭을 가리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한례 언약시의 약속은 더욱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니까 네 아내 사라가 정령 내게 아들 낳으리니 그러므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에서도 내 언약은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자신이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이삭이 불순종했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아브라함의 다음 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죠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100살이 넘었습니다 만약 이삭의 나이가 25세였다면 아브라함은 125세였겠죠 또 만약 이삭의 나이가 33세라면 아브라함 나이는 133세였죠 이렇게 젊고 혈기왕성한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재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불순종하기를 원했다면 자신의 힘으로 아브라함을 제지하여 오히려 아브라함을 단 위에 올려놓고 묶어놓고 자기가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바브라함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8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후에 그의 신앙과 언약의 뜻을 정확히 인수하여 믿음의 대를 잇는 인물은 이삭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모리아 땅의 산상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묵묵히 순종한 아들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처참하게 죽어 재물이 되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번제나무를 치고 갈 정도로 힘이 왕성했던 이삭이 자신을 결박하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순순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행동이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큰 세번째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인물이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세번째로 성경 족보를 볼 때도 아브라함 다음에 그 믿음의 대를 잇는 자는 이삭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첫째로 역대상 족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장 28절 29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일이라 그래놓고 29절에 이스마일의 세계는 이러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역대상 1장 34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일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 언약의 대가 이삭으로 연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번째 마태복음 족보를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또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다음 대가 이삭이고 이삭의 다음 대가 야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번째 누가복음 족보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3장 34절 보세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음의 대가 이삭이고 이삭 다음의 대가 야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약시대 사도바울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시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시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시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일을 낳았고 또 이삭을 낳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집종 하가를 통해서 탄생했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하가를 통해서 낳은 이스마일은 아브라함의 시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가 이삭으로 연결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믿음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마일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령한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천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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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